일단 뭐 우리 빛과 그림자 축하를 좀 해드려야죠 네 그래요 잘되고 있어요 타사 드라마의 풍파를 완전히 이겨내고 동시간대 1위를 아니 근데 일단 일단은 저기 이사장식이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게 얻어 터지는 연기는 정말 잘하더라구요 제발 인간 대접해줄 때 인간답게 굴어라 이걸 확 끊었네 나 촬영중이야 제발 얼굴은 안돼 얼굴은 안돼 무지하게 그 있잖아 그 분한테 그냥 어! 막 이런거 너무 잘하더라구 정우선상씨는 되게 미남인데 미남인데 드라마마다 곤욕치르고 맞고 약간 굴욕미남 역할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태지에서도 약간 굴욕미남이었잖아 아 왜 이래세요 제발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시트콤이니까 아예 그러려니 했구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때려도 제가 남자를 때렸으면 인기가 있었을텐데 꼭 여자를 때려야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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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있으니까 욕 많이 먹다가 이번에는 그 시청자분들이 제가 맞는거에서 희열을 많이 느끼시나고 촬영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희월씨가 놀랬다고 아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어야 되는건데요 싸워야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의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월요일이 다 안좋나? 약간 아니게 아니라 배우들의 어떤 그 키싸움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런거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 갔는데 또 자기거만 딱 찍고 이제 가고 네 가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만 듣고 갔는데 여기는 안재욱씨가 사람을 좀 좋아한 사람을 좀 그런 리더십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김치가 좋고 누구는 뭐 이래서 다같이 모여서 도시락을 다같이 먹고 안재욱씨다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시켜서 네 먹는데 거기에 또 뭐 사다리도 타서 아 이거 있던데 여기는 또 끝나고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그래서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되게 아니 끝났으니까 아니 끝났으니까 그럼 그래도 야 나 단계 어떻게 했어? 여보 형은 쌈 싸워 알았지? 나 좀 뭐 할거에요? 전복 좀 해야돼 전복 어 나는 뭐 쌈장이나 뭐 이런거 이제 휴원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제작한 뮤지컬에 저를 초대해서 또 제 지인들하고 가서 뮤지컬도 보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권은 여자에 대한 흑심이 있어서 저를 부르긴 했는데 아 또 계속 저보고 결혼시켜달라고 미치겠어요 계속 어떻게 그랬어요 아 그랬잖아요 어제도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겠구나 아니 부부같아 부부 동성 부부같아 동성 부부같아 동성 부부같아 형 왜 동성 부부같아 형 이태리아니 이태리아 아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 세 장시간 나랑 동갑인데 둘 그럼 똑같잖아요 7번이 7번 개치고 아 7번 7일인데 안재욱씨는 제가 알기로는 7일인데 서울예대 또 선배 아니에요? 구공학번이요 구공학번 연극과 그죠? 어떻게 불러요 서로 저는 이제 재욱선배한테 재욱선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재욱선배한테 희원씨라고 서로 서로 그럼 약간 안재욱씨랑 사이가 안좋으신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혹시나 했어요 형성생 하는데 아 근데 그게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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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아니요 아니죠 그래 이제 껄끄럽지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껄끄럽다며? 손담이 껄끄럽다며 그렇게 싫어한다며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맞다고 한 번 해봐 그리고 또 이게 반응이 틀려 맞아요 또 이렇게 진짜 저는 이제 진짜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굴러 들어온 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켜주시면 그냥 열심히 하고 원래 굴러 들어온 놀이 밖에서 이렇게 빼내니까요 뭐라고요? 네 어떻게 아 진짜 추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방송국에서는 나르시아 보고 계속 가서 때려치우라고 그러는데 왜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니 그렇잖아도 끼가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저기 사실 가인 양은 예전에 영화도 나왔고 네 드라마도 시스콤도 하고 그랬는데 가인씨의 어떤 콧대를 가인이 저렇게 입을 놀려대는 것을 내가 이제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드라마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랑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세요 근데? 다들 알어 얼굴을 쓰여 있어 이상하나? 시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있나요? 아니요 어쨌든 근데 비교가 되잖아요 동생하고 뭐 비교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비교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내면에는 어쨌든 이런 연기도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가인한테 좀 상의를 했어요? 아니요 제 스케줄인데 왜 상의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개인 스케줄이잖아요 개인 스케줄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개인의 동네는 상의할 수도 있는 거죠 얘기는 하죠 드라마 한다고 근데 뭐 상의는 이제 매니저분과 회사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약간 일적인 관계로 근데 이 이 드라마는 딱 이렇게 연기자들이 모이면 그래도 주연들이 좀 약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좀 있죠 네 어디 가서 뭐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그럼요 그럼 해야죠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술값도 참 특이한 캐릭터의 미남이에요 참 잘생겼는데 참 잘생겼는데 어디 가서 다 쏘실 것 같은데 네 저거 줬어요 저거 주연님이 많이 아니 나는 안 쏘고 싶은데 사다리에 맨날 꼴등을 한 명이 다 써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거 한 24만 5천원이다 그러면은 20만원 한 명 4만원 한 명 5천원 한 명 20만원 제대로 걸렸군요 20만원은 많이 걸렸군요 제가 제일 많이 걸렸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피곤합니다 아주 사다리 터져요 5천원 걸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세창 씨는 남상민 씨하고 배드 씬도 네 아 너무 좋네 진짜 배드 씬부터 키스 씬도 우와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빛과 그림자에서 가장 혜택이 큰 배우라고 소문이 난 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왔던 배드 씬에 벌써 두 명이 여자 배우랑 키스 씬에 아 작가분한테 감사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아 그럼요 하하하하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이제 작가님이 배우들한테 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오셨는데 다른 배우들은 뭐 아 이건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상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만 혼자서 저는 이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계속 그렇게 작가님한테 하하하하 참 특이한 미란게리터야 참 잘생겼는데 하하하하 여기 나온다고 안재홍 오빠가 물어보셨어 혹시 거기 나가니? 하하하하 얘 이렇게 나간다면 얘 그랬더니 나가면 저기 이세창 씨 입 좀 막으라고 하하하하 네 깬다고 입 막으라고 저한테 미션을 주신 피즈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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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드 씬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쓰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남상미씨가 배드 씬이 처음이에요 영화고 목을 떠나서 일단 침대 씬이 처음이에요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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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사람 치면 이 사람만 하는 거. 앞에서 앞에서.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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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잘생긴 남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저 표정과 아가씨 너무 어울리는데요. 배워야 되겠다. 눈이 어떻게 이렇게 옆이 이렇게 세로가 돼요? 이번 드라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 전 드라마는 다 악역이나 이런 것들이랑. 아 평가 표정이 나와서. 예 그때는 이렇게 진지한 표정 위주로만 하다가. 코믹 한 번 좀 몇 개 좀 보여주세요. 그럼 뭐 여기. 뒷가 그림자에서 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뭐 놀라는 일이 있으면은. 전에 드라마 같으면. 그치. 뭐야? 이 정도.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어? 미스 강은 아니고. 아 잘하신다. 그냥 제가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저 그렇게 원래 움직이는 거 같은데. 근데 저희는 약간. 원래 서양 배우들도 보면. 네.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신인 때 저는. 제 나름대로 표정을 그냥 했을 뿐인데. 감독님이 왜 자꾸 오버하는. 오픈하냐고. 아. 본인한테는 자연스러운데.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야 너는 눈썹이 너무 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 맞다. 화면에. 뭐가 휙. 아. 그러니까. 아. 아. 외는 거든 뭐든. 슬프게 못하는 거. 아. 아픔이 있었구나. 진짜 진하잖아. 예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놀라는 것도. 어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네. 놀랄 때 저희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CF인데 CF.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노려보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노려볼 걸. 최성호는 어 이렇게 노려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되잖아. 해도 된다 이거죠. 예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유혹할대로. 유혹할 때. 유혹할 때. 연기. 유혹할 때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예전에. 예전에는. 예. 약간 시크한 거. 이게 원래. 아가씨 이쁜데.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최성호는요. 최성호는 걸음걸이부터 좀 달라요. 예. 하하하하. 에이. 이쁘다. 하하하하. 이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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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 봐. 눈 봐. 눈 봐. 눈을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우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느끼한 원래 캐릭터라서. 여기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그게 맞아요. 느끼한 캐릭터가. 이렇게 느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드라마에서는 어차피 뭐 영화감독이 약간 좀. 여자도 많이 꼬시고 약간. 그런 전형적인. 70년대 그런 거라서. 뭘 해도 어울렸어. 어울려요. 이 드라마에서. 뭘 해도. 놀란 상황은 어떻게 하세요. 김현 씨는. 이세정 씨 연기 보고 놀랐어요. 하하하하. 그 연기 있죠. 이게 뭐야. 표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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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샤 씨의 명장면은 어떤 게 명장면인가요? 따기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연기도 처음인데 그런 씬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너무 호박 씨도 잘 까고 너무 얄미운 짓을 하니까 조미령 언니가 저를 이제. 조미령 씨 나오는 거예요. 조미령 씨도 잘 때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대기실에서 언니가 화가 나서 저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화면에는 정말 맞은 것처럼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대본에는 눈물을 결성이는 혜빈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고립이 됐구나. 많이 집중이 됐나 봐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저는 딱 우는 순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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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 울었어. 그랬는데. 카메라가 이 뒤쪽에서 찍은 거예요. 뭐야. 오늘 리허설 있는 거 몰랐어? 없어. 무슨 리허설이야. 난 음반까지는 정식 가수라고요. 히트 가수라고요. 이게 진짜. 뭘 봐. 아유 이걸 그냥.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결국 기사 거리는 안 됐더라고요. 아 아깝네. 오늘 저 키비호 씨는 뭐. 본인의 명 장면. 나중에 이제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노상택 단장을 막 때리는 씬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는 참 시원스럽게 때린 것 같아요. 역시 본인은. 이렇게 때리는 장면. 요런 장면의 장면이죠. 근데 그때 좀. 제 생각에는 막 그냥 때리고 싶었는데. 막 때리다가 갑자기. 무서워 좀 해봐. 이러면서.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때리는 대로 또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서워 좀 해봐.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내가 좀. 어 비참해지는. 때리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았어요. 뭐야 그 눈빛은. 겁 좀 먹어보란 말이야. 약간 때리는 노하우도 있겠어요. 안 아프게. 배우도 안 아프게. 절대 안 아프게. 절대 안 아프게 합니다. 그거 진짜 잘해야 돼요. 절대 안 아프게. 하나도 안 타요? 아니 다죠. 타는데. 딱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여기서 탁. 멈추는 거. 고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우리 희원 씨가 구라 씨를 상대로. 약간 실감나게 맞는 장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진짜. 네. 약간 맞는 역할도. 연기를 하셨던 분이나. 김구라 씨도. 연기 씨. 김구라 씨 요즘. 상대에 고수한테 많이 나갑니다. 안 김구 씨. 상대 고수한테는 어떤 감정으로 때린 거예요? 안 김구 씨한테는 밑에 있는 걸 발로 발랐어요. 하하하하하. 벌려 안 되겠네. 벌려 안 되겠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김구 씨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제가. 배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그다음 짧은 장면! 그러니까 뒤로 가니까 조금 안 아픈 거죠? 지정 CosS conversion 야ides 내가 보면 뭔가 coco